베드로의 복음. 1. 그러나 유대인 중에 손을 씻는 자가 없으니 헤롯과 그의 재판관 중에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씻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빌라도가 일어나니라. 2. 이에 헤롯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라하니. 3. 그러나 빌라도와 주님의 친구인 요셉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으려 함을 알고 빌라도에게 가서 주의 시체를 장사하기를 구하니. 4. 빌라도는 사람을 헤롯에게 보내어 그의 시신을 요구하였다. 5. 헤롯이 가로돼 형제 빌라도여 청하는 자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를 장사하였으리니 이는 참으로 안식일이 통틀녁이었더라 율법에 기록하기를 죽은 자에게는 해가 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6. 무교절의 첫날이 되기 전에 예수를 백성에게 넘겨주니라. 6.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달려가서 밀치며 이르되 이제 우리가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 그를 끌고 가자 하더라. 7. 그들이 그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재판석에 앉히며 가로돼 이스라엘 왕이여 공정하게 재판하소서 하더라. 8. 그들 중 어떤 사람이 가시 면유관을 가져다가 주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9. 거기 서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갈대로 찔렀다. 어떤 사람은 채찍질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종기히 여기자 하더라. 10. 그들이 행악자 둘을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 11. 십자가를 세우고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12. 그의 옷을 그 앞에 두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노름을 하였더라. 13.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들을 욕하여 이르되 우리가 행한 그릇된 일로 말미암아 이같이 고난을 받았더라. 그러나 그가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그가 내게 무슨 불의를 행하였느냐. 14. 그들이 그에게 놓아여 다리를 부러뜨리지 말라고 하여 그로 괴로움을 당하여 죽게 하였더라. 15. 정우가 되어 어둠이 온 유대를 붙들고 있었다. 그가 아직 살아계심으로 해가 지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근심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되 죽임을 당한 자에게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6.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신포도주로 쓸개를 마시게 하라 하더라. 그리고 혼합물을 만들어 마시게 했습니다. 17.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들의 머리에 죄를 완성했습니다. 18. 많은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밤인 줄 알고 넘어지니라. 19. 예수와께서 소리 지르시며 이르시되 나의 능력이여 능력이여 당신이 나를 버렸더다. 이 말을 하고 그를 데려가셨다. 20. 바로 그 시각에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더라. 21. 그들이 주님의 손에서 못을 빼어 땅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흔들리고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22. 해가 빛나니 때가 제 9시더라. 23.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그의 시체를 요셉에게 주어 장사하게 하니 이는 그가 선한 일을 많이 본 자라. 24. 그가 여호와를 모셔 씻어 세마포로 결박하고 요셉의 동산이라 하는 자기 묘실에 들이니. 25. 이에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알고 자책하며 가로대 화이슬 진저 우리 집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이 다가왔고 예루살렘의 끝이 다가왔다. 26. 그러나 나는 일행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심령에 상하여 숨었나니 이는 저희가 행악자요 또 성전의 불을 지르려 하는 자로 찾음이라. 27.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는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까지 밤낮으로 앉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28. 서기관과 바리세인과 장로들이 모든 백성이 수긍거리며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되 만일 그가 죽을 때 이런 큰 표적들이 일어났으면 보라 그가 얼마나 위로우냐 함을 듣고 서로 모여. 29. 특히 장로들이 두려워하여 빌라도에게 와서 간청하여 이르되. 30. 군인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사흘 동안 그의 매장지를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할까 하노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을 사람들이 인정하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또다. 31. 그러나 빌라도는 무덤을 지키도록 백부장 페트로니우스와 군인들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매장지에 왔다. 32. 거기 있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다 큰 돌을 굴려 매장지 문에 두었습니다. 33. 그리고 그들은 7개의 밀라빈장으로 그것을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그것을 보호하였다. 34. 그러나 안식일이 이른 시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봉인된 무덤을 보려고 군중이 왔습니다. 35. 그러나 주위 날이 밝은 밤에 군인들이 둘씩 짝지어 지키고 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36. 하늘이 열리고 광채가 큰 두 남자가 거기서 내려와 무덤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더니 37. 그러나 문에 부딪힌 돌은 저절로 굴러떨어져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두 젊은이가 들어갔습니다. 38. 이에 그 군인들이 보고 백부장과 장로들을 깨웠으니 이는 그들도 함께 있어 지키고 있음이더라. 39. 그들이 본 것을 말하다가 또 보니 세 남자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붙들고 십자가가 그 뒤를 쫓으며 40. 그 두 사람의 머리가 손을 뻗어 천국으로 그러나 그들의 손에 이끌려 하늘 너머로 가신 분의 말씀입니다. 41. 그들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가로대 네가 잠들어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였느냐 하더라. 42. 그리고 십자가에서 경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3.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이러한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통된 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44. 그들이 아직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다시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려와 매장지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니 45. 백부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밤에 자기들이 지키던 무덤을 떠나 빌라도에게 급히 가서 본 것을 다 진술하며 심히 고민하여 가로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46.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거늘 당신에게는 이렇게 여겨졌나이다. 47. 이에 모든 사람이 나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기를 예수께 간청하며 권하니 48.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 민족의 손에 빠져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로 빚진 자가 더 나은이라 49. 빌라도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50. 주의 날 통틀대에 주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유대인들이 놓아여 격동함으로 두려워하여 여자의 관례대로 주의 무덤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51. 여자친구들과 함께 예수를 모신 무덤으로 가니라 52. 유대인들이 저희를 볼까 두려워하여 가로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에 우리가 울며 몸을 때릴 수 없었으나 이제 그의 무덤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더다 하더라. 53.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주어 우리가 들어가서 그 곁에 앉아 기대하는 일을 하게 하겠느냐 54. 그 돌이 크고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지나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를 기억하기 위해 가져온 것을 문에 던지자 집에 갈 때까지 울고 몸을 때리자 55. 그들이 나가보니 무덤이 열려 있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몸을 굽혀보니 한 청년이 화려한 옷을 입고 무덤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56. 어찌하여 오셨나이까 당신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일어나서 사라졌습니다. 57. 그러나 믿지 못하거든 몸을 굽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아니라 그가 살아나서 보내심을 받던 곳으로 가셨느니라 57. 그러자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58. 이날은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9. 그러나 주님의 우리 열두 제자는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일어난 일로 인해 슬퍼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60. 그러나 나 시몬 베드로와 내 동생 안드레는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알페오 사람 레위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60. 그러나 나 시몬 베드로와 내 동생이 전혀 없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61. 그러나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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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